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? 휘쳤어. 휘쳤어. 입이 좀 얹어가지고 형 괜찮아요? 뭐 얼면 안 돼요. 아이고. 저 들어갑시다. 죽네요. 제가 저 혼자 놓친 겁니다. 그래서 죽을 겁니다.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됐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우와, 예쁘다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괜찮아요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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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아직 안 돼. 잘했어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놓친 겁니다. 그래서 죽은 거예요. 제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. 다. 오케이. 박수 한 번 시작. 자 나온다. 누가 먼저였죠? 나온 은자 먼저. 은자 먼저. 은자 먼저요. 자 나온다. 한번 슥슥 보고. 한번 슥슥 보고. 한번 슥 보고. 대기 씨. 해볼 쭉 간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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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공. 아. lets. 감사합니다. 아. 자꾸 쳐다보고 땜기고. 차자잇. 잠깐만. 문재야. 이리지마. 아아악! 우리 언제 나가요? 자, 툴리요? 툴리 한 번 가볼게요. 그렇는데 지금 열심히... 네, 여러분 한 번 끊을게요. 아, 26명이네. 다 온다. 아름쌤 말인데요. 혹시 사귈라는 분 본 적 있으세요? 아름쌤 말인데요, 혹시 사귄다는 분 본 적 있으세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아름씨랑 사귀는 남자예요. 제가 아름씨랑 사귀는 남자예요. 아름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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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하다가 제가 먼저 발견하는 건지 소리가 들려서 발견이 되는 건지 제가 먼저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보면서 얘기하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빠가 결혼하세요? 한 번 물어봐요. 오빠가 결혼하세요? 그래, 그것도 재밌네. 너 결혼하니? 결혼하세요? 결혼하세요? 어 그렇지 그렇지 괜찮죠? 괜찮죠? 결혼하니? 네 결혼하세요? 결혼하세요? 응 좋은데? 엄마가 오빠가 결혼하세요 맛있겠다 강솔아 인사해 하하하하 근데 왜 카메라를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지? 응 메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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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현장 스케치 왜 뭐예요? 이거 어떻게 짓는 거야? 뭘 보는 거야 오! 동생이 왔니? 네 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 오! 오진 오빠 결혼하세요? 하하하하 좋은 거 같아 오진아 너 결혼하니? 오진 오빠 결혼하세요? 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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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면은 한입만 먹을 수 있을까? 하하하하 재개 which makes 재개 ew au 하하하하 하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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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그럼 이따만 좀 처리를 해 주실 거야. 난 결혼하고 싶어요, 인정하고 싶다면. 베르처럼 이쁜 딸도 낳고 싶고, 아침마다 운동도 같이 가고 싶고. 뭐? 아침마다 운동?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야, 꿈 깨. 컷. 컷. 자, 오케이, 그럼 아침마다 운동 갈게요. 여기가 발사했어요, 저한테 좀. 아침마다 운동.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발사했어요. 아, 터질 뻔했어. 거기가 약간 마르고 꼬여가지고. 나도 얼굴이 마른. 형도 웃을 뻔했잖아. 아까 모르고 이렇게. 아까.